요즘 유로파 클리퍼에서 이름 모집합니다 물속에다 저렇게 벽에 넣어서 이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피터, 올베, 유로파 저는 영어로 보냈습니다 아 영어로 보냈습니까? 한글 되는 줄 몰랐어요 아씨 한글로 보낼걸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당부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맨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임스 웹 관측 소식이 바로 목성입니다 이 목성의 이미지 우리 전에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관측한 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적외선으로 보면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지만 허브루주마 환경으로 보는 가시광선으로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 가운데 하얀 띠 있죠? 저 하얀 띠가 약간 달라요 중심부에 있는 게 되게 진한데 저 가운데 중심부를 자세히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마 환경에 이 목성을 저번에 작년에 관측할 때 같이 관측을 했어요 10시간 관측 시간을 두고 찍은 거거든요 저거는 예를 들면 아침 11시에 찍었으면 저거는 밤 11시에 찍은 거죠 그랬더니 제트기류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제임스 웹이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관측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워낙에 적외선도 밝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임스 웹 우주마 환경에 되게 가까운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저번에 목성을 찍고 나니까 어? 성당이 괜찮은데? 그랬더니 제대로 관측을 해본 거예요 원래 이 정도가 아니야 맞아요 해보니까 괜찮아 이 목성 대기에도 제트기류가 있는데 약 시속 520km 정도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고 하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을 분류할 때 카테고리 5라고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이 있거든요 그게 한 240km 정도 됩니다 흰남로가 한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의 두 배예요 강패다 강패 시속 520km 엄청나게 빠른 거죠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거는 되게 안쪽을 볼 수가 있어요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면 상당히 높은 고도 구름이 약 40km 상공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목성의 성층권 중 아래쪽에 어떻게 이제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 제트기류를 세세하게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허브 우주마 환경은 그것보다 높은 대기층에서 형성되는 기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임스웹 우주마 환경으로 관측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면 대적반도 비밀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발표된 자료가 이 천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입니다 유로가 밤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래로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로파에는 바다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 바다가 심지어 미네랄이 있어 우리처럼 짠 바다야 먹을 게 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열수구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스 탐사선이 가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유로파 클리퍼가 갑니다 유로파에는 사실 지구의 모든 바다들을 합한 것보다 두 배의 물이 유로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유로파의 바다가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제임스웹이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제임스웹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특정 지역에서 이산화탄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지하 바다에서 나온 탄소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고 운석이나 다른 외부 출처에 의해서 전달된 것은 아니다 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발견된 이산화탄소는 지질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최근 시간대 표면에 쌓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 그동안은 얼음과 바다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이게 지구상에서 생명의 화학적 다양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양성이 많을수록 좋죠 생명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탄소 기반 생명이기 때문에 유로파의 화학적 분석을 알아보는 게 우리가 아는 생명의 특징 내에서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좋은 장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탄소의 발견이 그리고 유로파 표면에서 확인된 탄소가 바다에서 왔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를 바다가 가지고 있다 이 의미도 되는 겁니다 2013년인가 나온 유로파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로파의 심해에서 사는 외계 생명체의 모습이 담겼는데 되게 과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들이 상당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몸집이 그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심해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빛의 영향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얼음의 크랙에 뭔가 바닷물과 크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과학적인 그때 당시에는 가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웹이 유로파 표면에 이산화탄소가 타라레지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가장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AI로 제가 그린 건데 이 지하 바다와 얼음 표면 사이에 저런 식으로 물질 교환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예전에 허브루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을 때는 바닷속의 소금 성분을 증거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산화탄소도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게 당연히 내부 바다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리고 2014년, 2016년, 2017년도에 허브루주 망원경을 통해서 저쪽에 바닷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은 이미지 처리를 해서 관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엔셀라두스를 카시니오가 지나가면서 본 것처럼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고 있다? 지금 주스가 가고 내년에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가 간다 유로파 클리퍼 내년에 가죠? 탐사선 보내면 이름 보내잖아요 요즘 유로파 클리퍼에서 이름 모집합니다 영어로 이제 나사 메세지 이너 바틀이라고 치면 물 속에다 저렇게 벽에 넣어서 이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피터 올베, 유로파 그래서 안델과학 항성도 갑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저는 영어로 보냈습니다 영어로 보냈습니까? 한글 되는지 몰랐어요 아이씨 한글로 보낼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유로파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우리가 스몰 마젤라닉 클라우드 남방구에서 볼 수 있는 SMC라고 하는 은하에 존재하는 별 탄생 성운인 NGC 346입니다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기가 별 탄생 지역이에요 허블이 관측한 이미지에서 점점 제임스 웹 우주마환경이 관측한 이미지로 쭉쭉 들어가야지 바뀌고 있습니다 저 바깥쪽은 허블이고요 저 네모가 이제 제임스 웹인 거죠? 네 네모가 제임스 웹 우주마환경이 관측한 지역입니다 이 이미지는 지난 1월에 한번 니얼캠으로 관측한 거 보일 거예요 왜 보이냐면 저 지금 오른쪽에 용이 불 뽑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니얼캠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관측 이미지였어요 이번에는 그 근적외선 관측 이미지가 중적외선 관측 이미지로 보여진 겁니다 왼쪽이 지난번에 관측됐던 저기 불 뽑는 세 개의 불 보이십니까? 저 가운데 오른쪽에도 그 용 모양이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이전 포함해서 모두 풍부한 먼지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별 탄생 지역에서는 당연히 먼지가 필요하고요 오른쪽 이미지에서 되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필라멘트처럼 규산염하고 다환방향적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별의 생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영역 있잖아요 저쪽에서 별이 생성될 거잖아요 원시 별에서 열을 내뿜을 거잖아요 먼지들이 가열이 된 지역이야 바깥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없어지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지 먼지들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안쪽 지역에서 대략 천여 개의 원시 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MC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은하다 보니까 되게 초반에 생겼났던 은하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 농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 내에서도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잘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전에 허블 우주마 원경이 촬영한 사진이 제임스 웹 우주마 원경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중저 개선으로 갈수록 해상도는 조금 낮아지지만 그 먼지 구조와 성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보가 다 다른 거네요 정보가 다 다른 거죠 다음 장은 왼쪽이 목성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제임스 웹이 간측한 WASP-17B라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거는 크기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외계 행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선명히 찍을 수는 없습니다 표면의 모습 여러분들이 예쁜 외계 행성의 모습을 봤다 그거는 다 그린 거예요 이 WASP-17B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1,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최초로 발견된 역행성이에요 태양도 살짝씩 이렇게 중간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지는 않고 그 주위를 돌고 있어요 무게 중심을, 목성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돌고 있으면 대부분의 행성들이 다 같이 돌아야 돼요 근데 얘는 거꾸로 돌고 있는 거야 이유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같은 행성계에 다른 큰 행성들이 있었겠죠? 그것들과 서로 가까워지면서 약간 튕겨나가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모황성하고 반대로 돌면 조성 막찰력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부딪힐 거예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런 거 있죠? 천황성이 트리톤이 거꾸로 돌고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 질량은 목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부피는 7배나 됩니다 부피는 2배만 돼도 8배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2배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지름 자체는 좋습니다 밀도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7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깠은 거야 근데 이렇게 큰 이유는 아마도 그 모황성이 되게 가까이 돌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이 돌고 있거든요 공전 주기가 저 큰 게 한 바퀴 도는데 3.7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외계 행성을 허브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관측을 했을 때 이 대기가 에어로졸 상태 여러분들 왜 에프킬라나 이런 거 뿌리면 약간 에어로졸 상태로 나오잖아요 알갱이는 보이면서 그런 것들로 안개나 구름을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밝혀졌었어요 이 에어로졸 성분이 석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작은 모래 알갱이인 거예요 예전에 관측됐던 외계 행성이나 또는 갈색 외상이나 이런 데서 관측되는 이런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같은 게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순수하게 석영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면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정말 모델 스펙트럼인데 그 석영이 없으면 저 아래 노란색 대로 따라가야 될 건데 석영만 되어 있으면 저렇게 뽑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관측한 데이터가 저 점점 데이터들이거든요 점점 데이터 저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WASP에 관측된 그 대기가 순수하게 석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냐는 추후 더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지만 저렇게 순수하게 석영만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관측 결과는 순수하게 규소만으로도 대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을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가면 천문학자들의 여러 우주 지상 망원경들로 엄청나게 밝은 감마선 폭발인 GRB-230307A를 관측을 하고 이 폭발을 일으킨 중성자별의 충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여기를 관측을 해서 뭐를 찾았냐 주기율표의 가장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인 텔루륨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텔루륨 근처에 있는 다른 원소들 예를 들면 요오드 같은 원소들은 슈퍼노바보다 더 높은 킬로노바에서 방출된 물질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킬로노바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별끼리 또는 중성자별과 블랙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폭발이거든요 초신성 폭발할 때 철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조금의 무거운 별들을 내는데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 플래티넘이나 텔루륨이나 우라늄이냐 이런 것들은 킬로노바 이런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텔루륨을 발견을 해냈다 그리고 킬로노바 자체가 상당히 관측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속 정도가 매우 짧아요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GRB 230307A는 특징이 있는 게 지난 3월이었어요 얼마 안 된 3월에 페르미 감마 망원경으로 감지가 되었고 지난 50년 동안 관측 중에서도 두 번째로 밝은 감마선 폭발이었어요 다른 일반적인 감마선 폭발보다 한 1000배 정도 밝고 200초 동안 지속이 된 보통 킬로노바는 2초 정도 지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00초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중성자별에 충돌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킬로노바를 적외선으로 봤냐 사실 광학이나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희미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이게 불거지는 걸 우리가 킬로노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금방 적외선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관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제임스 웹이 적절한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은하가 원래는 저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홈 갤럭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낸시 그레이스 로만 망원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망원경이 올라가면은 아마도 나중에 이런 폭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아마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소자리 쪽으로 점점 갑니다 우리 거리는 한 6500광년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 유명한 천체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개성운 심지어 M도 메시의 번호도 1번이야 M1의 모습입니다 점점 눈이 밝아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점점 눈이 밝아졌죠 이게 이제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 초신성 잔해는 약 1054년 방금의 허블이고 미쳤다 지금의 이제 제임스의 무주마 원경으로 관측한 사진이에요 이 개성운은 1054년 우리가 이제 뭔가가 인류가 관측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발견이 된 초신성의 잔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신성의 조건이라든지 그 여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기에 정말 적당한 천체입니다 그 내부의 디테일을 예전에 어느 관측보다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디테일해졌어요 왼쪽이 허블이 우주마 원경 오른쪽이 제임스 웹 우주마 원경으로 관측한 이미지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마 원경에서는 붉은색 구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주황색 같은 것도 있고 가운데 우유 같은 되게 안개 같은 솜털 같은 그런 형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체들이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싱크로트론 복사라고 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화가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나오는 방출들이에요 그 방출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관측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싱크로트론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싱크로트론이 왜 나타나냐 별이 죽었으면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의 생성물이거든요 중성자별이 별의 시체예요 저 위아래로 강력한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에너지를 강하게 자기장으로 뿜어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저기를 타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예요 펄사가 저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 가운데 저기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저 개성운 전체에 전자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마 원경으로 관측이 된 겁니다 웹이 볼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다음에 허블 우주마 원경이 볼 수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천문학자들이 좀 더 초신성이 폭발을 한 후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떤 구조로 내부 구조가 형성이 되는지를 앞으로 좀 더 자세히 관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내부 필라멘트 구조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었고 저 지역의 우유처럼 저런 솜털로 되어 있는 싱크로트론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다음 천체입니다 예전에 제임스 웹 우주마 원경의 첫 번째 이미지를 공개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강하게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고 은하단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허블 우주마 원경으로 촬영을 한 거고 오른쪽이 JWST를 이번에는 맥스 맥스는 마젤라닉 카탈로그 오브 스타스라고 해서 소 마젤란 은하, 대마젤란 은하의 별들을 한 20만 개 정도 관측을 한 결과를 나타내는 정리를 한 목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 은하단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한 거죠 허블 우주마 원경 오른쪽으로는 적외선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한 지구로부터 43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오른쪽에 있는 충돌하는 두 은하단이 앞으로 합쳐지면서 더 큰 은하단을 형성할 예정이고 저 주위에 보면은 뿌옇게 보이는 거 우리 아까 페르세우스 은하단 설명을 하면서 설명했죠 그리고 그 주위에 별들이 늘어지는 건 강한 중력 렌즈 효과로 별들이 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 개를 합하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짧은 빛은 푸른색 계열 그리고 가장 긴 파장은 당연히 빨간색을 보여 있고 중간은 녹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명이 되게 크리스마스 장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은하단 달록달록한 게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 이 자료들을 다 이렇게 자세히 관측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촬영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는 천체인 전문용어로는 트렌지언트 소스라고 하는데 잠깐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이런 소스들을 찾는 게 이 지역을 관측한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밝기가 변하는 천체를 찾았고 이중 12개는 길게 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확대된 3개의 은하에 위치하고 있고 또 나머지 2개는 아마 초신성이지 않을까라고 밝기가 변하는 이유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나 돋보이는 게 있는데 조지욱입니다 이렇게 같은 별이 쫙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별 이름은 모스라라고 지었습니다 고질라 영화와 괴수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괴수 이름이 모스라예요 모스라는 사실 허브루즈 마원경의 관측에서도 보이거든요 이 별이 이렇게 잘 보이는 이유는 그 앞에 우리 태양의 만 배에서 약 100만 배 정도 사이로 무언가가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언가가 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저 별이 진짜 최소 4000배 정도 확대돼서 보이는 거거든 밝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구상성단이 아닐까 뭐 아까 보여드렸던 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의견도 있는 게 암흑 물질로 된 은하단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별들로 이루어지면 왜냐면 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죠 저 별이 지금 43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43억 광년 거리에서 별이 하나 보인다? 그것도 4000배나 밝게 와 이상하다 이상해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진입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중심부는 아니고 우리나라 중심부에는 세지테리오스 A라고 하는 초고대 진랑 블랙홀이 있죠 그거보다 한 300광년 정도 떨어진 세지테리오스 C라고 불리우는 영역인데 아주 별들이 되게 밀집되어 있고 별들의 형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 어떤 망원경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해상도에서 감도를 가진 적외선 데이터가 없었어요 사실 이 은하 중심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이에요 진짜로 별들도 많이 모여있고 블랙홀의 다이내믹스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생성 이론이 가장 한계치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여기서 맞으면 그게 맞다고 봐도 돼 다른 지역에 별 생성 이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안 맞을 수도 있어 너무나 별 생성이 폭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은하 중심부는 이 사진 지역에 별이 거의 한 50만 개의 별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형성이 되고 있는 원시 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저 노란색 원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초록색 안쪽에 위쪽에? 네 위쪽에 근데 저 까만색 있죠? 저게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제임스웹으로도 지금 뚫어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 생성 이론이 한계치로 테스트를 받는 이유도 저 지역의 구름이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에요 위쪽도 별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뜨문뜨문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안 뚫린 거예요 그나마 뚫어서 저 지역에서 지금 별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안 뚫렸구나 안 뚫려서 못 뚫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저 동그라미 안이 거대한 원시별이 태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 있잖아요 별들이 많이 태어나려면 수소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소들을 다 이온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열로 별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서 저기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가스들을 다 이온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영역된 거는 아직 차가워 그래서 파란색이 저기까지 못 갔죠 구름이 너무나 빽빽하게 막고 있는 거야 저 이온화 못 들어가게 있는 지역을 듣고 나니까 저 녹색 구멍 더 이상하네 근데 저렇게 두꺼운 게 없어요 우리 중심부 빼고는 저 밑에 빨간색 점선이 저게 바늘 모양으로 원래 자료를 보시면 쭉쭉 뻗어 있어요 근데 저게 다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플라즈마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온화 그러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그걸 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 원시 별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저런 특징적인 구조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은하의 중심부는 지구에서 한 2만 5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죠 제임스베 무주마원경한테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요 개개인 별 하나하나도 볼 수 있는 지역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은하 중심부에는 저 이온화가 돼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기서 태어나는 별들이 엄청나게 큰 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하 가장자리에서는 작은 별들이 태어나거든요 은하 외곽에서는 작은 별들이 생성이 되는가 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는 나선팔의 가장자리와는 달리 더 거대한 별들이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관측자료에요 작은 별의 생성 원리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잘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거대한 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직까지 그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작아도 별이 형성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커져서야만 별이 형성이 되는지 그 생성 기작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미스터리인데 제임스의 무주마원경의 저런 중심부 관측을 통하고 바깥쪽 자리를 비교를 해보면 만들어지는 원리도 알아낼 수 있겠죠 단순히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다고 해서 작은 별이 여러 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큰 별이 하나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작은 별이 안 되고 큰 별이 되느냐 이 기작은 조금 다른 문제에요 앞으로 제임스웹 우주마원경, 유클리드 우주마원경의 소식은 여기서 다룰 예정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 여러분의 제보 봤습니다 랩 미팅보다 더 빠르고 시의성 있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코너를 새로 만든 거니까 최대한 많이 빨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